인천시는 27일 나흔병원과 인천사랑병원, 나사레국제병원과 국가보험대상자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약 3만 5천 명의 국가보험대상자들은 기존 국가지정보험병원 등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지원 혜택을 해당 병원에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.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과 수술비 등 비급여 진료비의 최대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험대상자와 그의 배우자로 국가보험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사전 예약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